지금은 바디오일 관련된걸 바디오일 바디 수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디 수풀에 프레그런스 오리지날 입니다 바디 수풀에 수풀에 가 보는 건데 사실은 바디 수풀에 구요 이거 아시는 브랜드 잖아요 모로칸 오일 꺼 요고랑 요 같이 하려구요 요고랑 바디오일 드라이바디오디 까졌네 요거는 모로칸 오일 드라이바디오일 이건 뭐 뜯는게 이렇게 바로 열면 되네요 모로칸 바디오일을 열어보면 어 요게 있구요 아 요렇게 끼어서 아 좋네요 어 요기 요렇게 들어가는게 보시면 오일이 있고 이쁜 병에 남겼다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모로칸 바디오일 드라이바디오디오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면 요거를 열어서 열어서 이거를 끼는거에요 음 근데 이제 끄기 전에 제가 오일 한번 발라볼게요 어떠한지 여기에다 발라볼까요 이게 건조할 때 오일 바르면 되게 좋잖아요 막 끈적이지도 않고 음 끈적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흡수되는데요 오 되게 좋다 모로칸 바디오일 제일 좋네요 모로칸 바디오일 제일 좋네요 이거 드라이 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쓸 때 껴서 써야겠네요 이렇게 바디오일이 있고 오 그냥 너무 이쁘다 요렇게 돼있대요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가게 돼있어요 이거 선물해줘도 되겠다 연말에 이거 선물 강추 강추 요렇게 선물 강추 가격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 슈플레 슈플레 먹는 이런것을 갑자기 생각나요 먹는거랑 가세요 화장공인데 오오 오오오우 갑자기 이런 이런 음이 나오네요 오오오 바디 슈플레 모이스처 이공바디 오일이고 이거는 모이스처 아 이건 진짜 근데 너무 멋있다 멋있어서 좋네 우와 이렇게 수플레 아 수플레처럼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덟여덟한 느낌 먹고싶다 그랜드호텔 그거 잘하는데 수플레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지금 손에 많이 발라서 손가락에 발라볼게요 오 촉촉하네요 아 이거 좋다 촉촉해서 아 촉촉하다 많이 끈적이지 않아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케이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190 190ml 이건 과연 얼마일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선물 받은 거라 오 다 뒤에 있는 거 사실 보이는 거 다 선물 받은 거야 여기 어쨌든 요거 이거 진짜 박스 너무 예쁘다 가격이 얼마인지 나중에 제가 찾아가지고 올릴 때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죠 요 오일하고 요 수플레 오일을 먼저 바르는 게 나을까요 오수플레 먼저 바르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오일을 먼저 받는 게 나을겠죠 오일을 바르고 이걸 바르고 오일이 제가 발라보니까 조금 더 흡수력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고 이걸 바르면 될 것 같아요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 하래요 얘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얘는 매일 충분한 양을 덜어 젖은 피부나 마른 피부에 바르래요 휘핑크림같이 부드러운 바디 모이스처라이저로 풍부하게 함유된 아르간 오일 시어버터 성분이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건조해진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로카노의 시그니처 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향 제가 향을 안 맡았네요 향을 봅시다 밀크음악 이런거 먹고 싶다 맛있는 냄새 못먹는데 어쨌든 맛있는 냄새도 나고 이거 괜찮네요 이거 두개 한번 같이 써보세요 건조해진 겨울피부에 최고의 안정감과 부드러움을 선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ㄴ ㄴ ㄴ ㄴ ㄴ ㄴ ㄱ ㄱ ㄴ ㄴ